안녕하세요 여러분. 1강에서 인사하는 법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나요?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신, 자오. 네, 끝을 내려주시고요. 잘하셨습니다. 지난 강의에서는 급작스럽게 베트남 출장을 가게 된 김대리님을 위해 베트남의 대략적인 개요와 택시 타는 법, 환전하는 법, 심카드 구입으로 핸드폰 이용하는 방법,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등 요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이제 김대리님께서 베트남에서의 공식적인 첫 비즈니스를 진행하려 합니다. 김대리님의 성공적인 베트남 출장을 위해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미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... 혹시... 혹시...